안녕하세요. 오늘은 7월 6일 토요일이고요. 연중 13주간이죠. 마태예복음 9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바리사이들 그리고 자기들은 단식하는데 많이 한다고 그랬어요. 많이 하는데 어찌 스승님 제자들은 단식하지 않냐고 물어봅니다. 혼인잔치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 슬퍼할 수 없다. 하지만 뺏길 날이 온다는 거죠. 신랑을. 그때 그러면 그들로 단식할 것이다. 하면서 새 천조각을 헌옷에 대고 꿰매지 않고 헌급에 그 옷이 당겨 심하게 찢어지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새 포도주를 헌 가죽부대에 담지 않는다. 그러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는 쏟아지고 부대도 버린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그래야 둘 다 보존된다. 죄송합니다. 말씀하시죠. 오늘은 단식과 기도에 대한 주제인데요.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바리사이들과 자기들은 단식을 많이 하는데 단식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종교에는 고유한 단식 기간이 있고 단식의 방식이 있는 것이죠. 때로는 매우 어떻게 보면 가혹한 경우도 있어요. 심할 정도로 단식을 하는 경우죠. 이슬람에도 라마단이라는 게 있잖아요. 누구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러한 단식 또 이슬람의 라마단에서 하는 이런 단식 왜 그런 것 생겼을까를 찾아보면 오래된 전통인데요. 오늘날 단식이 처음에 어떻게 왜 제정됐는가 그 이유를 추적하기가 참 어렵죠. 슬픔과 아픔이 항상 처음에 동반되었던 것 같아요. 흘러가는 인생 속에서 여러가지 아픔과 고통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날에도 이태리의 남부 이태리 남부 이태리니까 나폴리 밑쪽이 되겠죠. 여기 일부 지역에서는 가족 중에 누가 사망을 하면 아무것도 요리하지 않는데요. 그야말로 단식하는 것이죠. 상징적으로 이것은 사랑하는 사람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삶의 의미를 상실한다는 것과 같은 내용이겠죠. 하지만 마지막이 항상 그렇게 결정적인 것은 아니에요. 다시 말해 우리가 살았던 전생과의 이별은 끝장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교의 신앙이에요. 이러한 이유로 또 결혼식에서 신랑 신부 특히 신부는 단식을 하면서 새로운 가정,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결혼을 준비했답니다. 예언자들은요. 임무를 시작하기 전에 단식했죠. 왜냐하면 그들은 임박한 하느님 나라의 도례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절의 기쁨을 준비하기 위해서 또는 하느님으로부터 큰 선물을 받기 전에 단식을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사순식에 단식을 하지 않습니까? 세례자 요한 제자들이 얘기했어요. 왜 우리들과 바리사이 그렇죠? 그들은 단식을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하지 않냐? 많이 단식하는 단식하는 동안 너희들은 뭐하냐? 그런 뜻이 될 수 있겠죠. 토빗서 1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배고픈 이들에게는 먹을 것을 주고 헐벗은 이들에게는 입을 것을 주었으며 내 백성 가운데 누가 죽어서 니네베 성 밖에 던져지는 것을 보면 그를 묻어주었다 하고 토빗 1장 17절에 말을 하죠. 많은 영적 작가들은요 그리스도교 안에 많이 있죠. 그리스도교 금욕주의의 가장 기본 세 가지 요소를 자선과 단식과 기도 3종 세트로 항상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교부들은요 이런 그 단식과 자선이죠. 자선과 단식과 기도가 서로 내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거죠. 하나씩 떨어져 있지는 않죠. 자선을 하기 위해서 사랑을 행위를 하기 위해서 단식을 하고 단식을 하는 것은 바로 사랑을 행위니까 자선이면서 이것을 봐도 기도라는 거죠. 오늘날 이해하는 방식과 다르게 볼 수가 있죠. 경험을 통해서 볼 때 사람들은요 선물을 제공하고 그죠? 선물 제공을 요청을 받든지 또 주든지 이런 것들을 강화하는 방법을 배워요.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잖아요. 물질적으로. 마찬가지로 우리도요 이 단식이라든가 자선이라는 것을 더해서 하느님께 드리는 기도가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고대 작가들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느님께 간청하기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수 있다. 받는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는 순수해야 된다는 거죠. 단식 자선은 우리를 깨끗하게 해서 우리 아버지를 더욱 진심으로 부를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시리아의 이사야라고 하는 작가는 인간의 인간의 마음을 기도하는 동안 성령의 영감 인스피레이션 성령의 감독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높이 이렇게 맴돌고 있는 영감을 주는 것을 기록하는 펜의 비유를 했어요. 펜 따라서 이 영감으로 기록하고 있는 이 펜촉 이 펜촉 연필의 심지 연필심지 연필심이라고 그러죠. 이 펜촉은 깨끗하고 건조해야 하고 땅에 달라붙는 어떤 무게를 지니게 할 수 없게 해야 된다는 거죠. 무게를 지니 어떤 것은 없어야 된다는 거죠. 가벼워야 된다는 거죠. 얼른 받아 적기 위해서. 우리가 단식한다고 하는 거 사람의 아들이 함께 있지 않을 때 분명히 단식한다고 그랬죠. 함께 있을 때 어떻게 단식하느냐 단식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 근본적으로 기도 단식은 기도예요. 기도는 마음을 하느님께 드러넣히는 것으로 정의되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무엇보다도 내적인 행위입니다. 따라서 단식도 내적 행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마태복음에 계속 보면 단식할 때 침통한 얼굴을 보이지 마라 그런 얘기하잖아요. 따라서 신체도 어떤 긍정적인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 스스로 묻는 거예요. 침통한 표정 짓고 또 보이려고 하고 그러지 말고 정말 남들이 보이려고 하지 말아 하는 걸 말씀을 하셨지 않았습니까? 사람과 마찬가지로 온전한 자아를 가지고 우리는 하느님과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뜻이죠. 온전한 자아를 가지고 맺는다는 건 어떤 걸까요? 우리는 육체와 영혼으로 된 존재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육체는 영혼과 매우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성향은 내부 집중 내부 몰입까지도 볼 수 있다면 내부 집중의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느끼는 것을 몸짓으로 상징하면서 표현하는 거예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죠. 아무리 느껴도 그걸 표현하지 않으면 누가 알아듣겠습니까? 토마스 아키나스도 비우적인 아날로그 이 말을 많이 쓴 것은 우리가 하느님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은 온전히 100% 표현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부정신앙을 쓴 거거든요. 하느님을 볼 수 없다는 것 하느님을 알 수 없다는 것은 우리의 시선으로 하느님을 다 담아낼 수 없다는 것이지 부정이 아니에요. 우리의 시선에 초월되어 있다는 뜻이죠. 알 수 없다고 하는 것도 모른다는 게 아니라 알미라는 것을 초월해 있는 것. 아날로그라고 아날로그라고 하는 비우는요. 초월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담아낼 수 없지만 우리의 감정도 다 담아낼 수 없지만 하느님에 대한 표현 예수님에 대한 표현 단식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의 표현을 다 담아낼 수 없지만 비우로 끊임없이 우리는 노력을 하라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노력을 끊없이 해야 됩니다. 난 못한다고 안하는 게 그러면 퇴워대요. 부족하지만 완전하지 않지만 아날로그 다시 말하면 아날로그 비우의 그 표현들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거기 안에 하느님의 초월성의 표현이 나타난다니까요. 믿으십시오. 그래서 제가 말씀학교 기본적으로 3년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언어가 바뀌어요. 우리는 믿는 거에 대해서 말을 하지만 내어내면 내어내대로 쓸 수 있다는 자유를 얘기해요. 자유를 존중하죠. 하지만 개인의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는 자유는 하느님 안에서의 진정한 자유로움이 아니잖아요. 그런 점에서 기도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유롭게 순종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노력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하고 맹정만 한다가 아니라 끊임없이 자유롭게 내가 비우적으로 내 감정과 하느님에 대한 것과 예수님에 대한 것과 나에 대한 것을 자유롭게 표현하면서도 그 초월성의 기적이 분명히 일어난다는 것이죠. 영혼을 하느님께로 순종하는 자유롭게 순종하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에요. 따라서 단식을 통해서 이러한 자유의 표현은 몸에도 스며드는 거예요. 하느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단식도 하고요. 또 사순식에는 금연도 하잖아요. 그죠? 금연. 또 그 밖에 모든 것을 정말 내려놓는 것 포기하는 것 거부하는 것 이런 사람들은 마치 그 사람에게는 하느님에 대한 사랑이 본능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과 고백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뭘 드리는 거죠. 우리가 물질이 아닌 영적인 것을 드리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요. 바로 몸으로 기도하는 거라고 얘기해요. 단식 그 다음에 금연 또 다른 것들을 우리가 영적인 것을 드리는 것 몸으로 인해서 우리가 희생하는 것 이것은 몸으로 드리는 기도예요. 물질은 공짜가 아니잖아요. 그죠? 자윤법칙과 필요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따라서 단식하는 몸은요. 그것이 영성화 되어 되어 있고 자유라고 자유라고 하는 그 자유에는요. 자연적인 본능이 수반되는 것이고 그럴 때 몸은 사랑을 표현하는 마음의 기관 즉 심장의 기관이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믿으십시오. 구독 성교 부탁드리고 오늘 이 단식과 자선과 기도 3종 세트지만 이 단식과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전파해 주시고 하느님의 하느님께 마음을 올려드리는 진정한 복을 부르는 기도의 달인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새로운 여러분 모두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